트로트클라스 자 트로트클라스 필리클라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이디니씨가 행사 복장을 하고 온 적이 처음이거든요 세워라 멈춰라 내 사랑이여 유턴 없는 인생살이 우라차차 사는 거지 근데 정말 진짜 떨리네요 트로트클라스 무대에 오니까 당신이 싫어 당신이 미워 상처를 주고 떠날 게 아니기에 축하합니다 승민이 2주년을 축하합니다 막걸리 한잔 영남 누명승을 찾아가니 와 대박이다 다르네 네 웃기만 저도 스며드는 이 마음을 어쩔 줄 몰라 아 아 아 으 으 으 한국국토정보공사